반입목사 위임패 성명 이창선목사 본 페리세이드 교회는 이창선목사님을 본 교회의 반입목사로 위임할 것을 공동의회를 통하여 온 교회가 결의하 이에 오늘 위임식을 통해 위임패를 드립니다.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다 자원 황금한 어려운 인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쁨으로 자세히 겨루어져서 오전 2절 주부 2023년 2월 4일 페리세이드 장로교회 교육비도 존경하십시오.